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존감을 지금부터 점수를 한번 매겨볼 건데요 여러분 빨리빨리 그냥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응답을 찾아야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데 제가 10개의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볼펜으로 딱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하나씩 가볼게요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난 전혀 아니야 1점 난 완전 그래 4점 그 중간엔 2점과 3점이 있겠죠 자 2번 나는 어쩐 결정을 내릴 때 별 어려움이 없이 결정한다 자 계산하시죠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만큼은 해나갈 수 있다 머리를 막 흔드네요 이분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잘한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완전 그러면 4점이에요 난 전혀 아니야 1점 자 마지막 나는 현재의 내 일과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 자 점수를 매겼으면 쭉 합계를 대략 한번 내보세요 자 내셨어요? 오케이 30점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우 거의 반 정도 되시네요 이분들은 자존감이 아주 높은 분들입니다 아주 높은 분들 20점 이상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이분들 보통인 분들 자존감 혹시 19점 이하 아 저분은 자존감이 약간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내보면 내가 평균은 20점 이상 30점 어떤 분은 40점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자존감을 넘어서 거의 자만심 정도 가는데 대단한 자기 만족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널 어떻게 볼까 내가 부탁하면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리고요 자신 스스로를 무능력하게 생각해 난 안 돼 내가 전부터 해서 된 게 없었어 이런 경우들이에요 세 번째는 화를 내고 자주 싸워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타인 의존적이 돼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이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요 타고난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걸 존중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남들보다 비교 안 하거든 이 사람들은 난 이래 원래 난 이래 이걸 비하한다는 건 아니에요 난 원래 그래 그 다음은 나한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많은 이유가 여기서 생기는 거 아시죠 나한테 없는 걸 부러워해 그러니까 부러워하는데 내가 갖지 못하면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질 필요가 이럴 필요가 없는데 세 번째 부족한 점은 개선하려고 노력해요 여기서 만족하는 건 아니야 어 난 이게 부족하네 내가 노력해 근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죠 그걸 비난만 해 남을 비난하고 자신을 비난하거든 높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길 원해 있는 그대로 이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자존감 낮은 분 아까 손 드셨던 분 그분은 이런 쪽을 좀 지향하면 좀 수정될 수가 있겠죠